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오입니다. 마직러시와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입니다. 여기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? 이건 두근리 아카운트 아니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먼저 주자의 상자의 중앙 팀을 가까이에 관한 경우에는 후에 서버와 상자의 상자의 상자에게piej 오더가 변ios되면 괜찮을지 않도록 강한 person을 strong-person을 외면 액저를 더 잘 걸릴 것입니다. 그래서, 너의 main account은 높은 power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, 너의 secondary account은 취득해줄 수 있겠습니다. 액저를 만들었다는 것이 HP에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를 높은 컴백 파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마시너리아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합니다. 제 설명은 어려울까요? 비디오를 봅시다. 레오칼은 제 2개의 계좌이예요 레오칼은 승리합니다 메인이전이 메인이전이 제2개의 계좌이예요 제 2개의 계좌이예요 그만두기의 계좌이예요 메인이전이 제2개의 계좌이예요 2개의 계좌이예요 그래서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완전 힐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10번 작업을 하면 2밀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말했을 때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의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3 높은 HP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높은 HP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총 20,000에서 30,000에서 30,000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다같은 C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그 후 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공격하는 루틴 deserved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기회를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